아직 아닙니다. 소추가 됐을 뿐입니다. 우리가 잠시만으로 눈을 팔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. 직접 고용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내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사는 의결과 관계없이 반드시 자진 퇴진하도록 계속 더 세게 싸워야 합니다. 아마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싸우지 않았으면 태도 가결되지 못했을 겁니다. 아마 있는 일들은 퇴진과 동시에 박근혜는 반드시 구속하고 처벌해서 대한민국이 법이 평등한 그알로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꼭 증명이 됩니다.